오늘 설교 제목은 씨뿌리는 비유예요. 그리고 본문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씨뿌리는 비유는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공간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나 회당에서, 산에서나 바다에서, 집에서나 길에서나 무리를 향해서 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까 큰 무리가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셔서 배를 강단 삼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다 곁에 있는, 육지에 있는 무리를 향해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로 낭루어서 우리가 상고할 터인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도 분별하여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들이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상고할 것이 뭐냐 하면 첫째, 씨뿌리는 자가 어떤 종류의 씨를 뿌려야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겠어요. 본문 3절을 보니까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뿌리는 자는 하면 농부를 가리키죠. 그렇죠? 그런데 농부는 여러 가지 씨를 다루지만 오늘 본문에 이 씨뿌리는 자는 한 종류의 씨, 씨를 뿌리는 자예요. 한 종류, 여러분. 여러 가지 종류가 아니라 한 종류예요. 씨는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을 보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씨는 무엇이라고요? 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씨 뿌리는 자가 무엇을 뿌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의 씨,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리는 거라고요? 말씀.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기쁜 소식, 복음을 뿌리는 자예요. 세상 말이 아니라 철학적인 말, 과학적인 말, 정치적인 말, 도덕적인 말, 역사적인 말, 그러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말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문제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한례의 문제예요. 한례. 모세의 일법대로 한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말해요. 한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 5장에 보면 한례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참 이상히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이 증가합니다. 우리나 하늘로부터는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지금 다시 말하니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정이 아닙니다 하고 단호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하에서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5절에서도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하면서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리로 정하였다고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고 저주받은 자 쫓아가면 저주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말씀을 뿌리는 자는 누구인가 하면 본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자신이에요. 또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 말씀을 뿌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신치상 명령이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밀하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정제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라 아무리 외쳐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못했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증인된 사명 복음 전파 사명 하나님 말씀을 전파라신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두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리로 내 증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뿐만 아니라 전도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 평생도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 믿을 때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실을 뿌리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권능을 받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마흔 살 때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했지 못해. 여러분 저는 말재주가 없어서 할 수가 없는 자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성령 측만 성령 측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교회에서 할 수 있어. 만민에도 할 수 있어.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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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해. 연사밀료를 해버리시고 할 수 없다 해도 할 수 있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인 시대예요. 이래봬도요. 기록을 부어버렸어요.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단증하고 만민에게 전하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도 땅 끝까지 만민이게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것을 희소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모대 우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전도가 되든지 아니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4절에서 그런 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자가 없이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의 시 복음의 시 천국 복음의 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열심히 뿌리는 힘써 애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상고할 것은 네 종류의 밭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덜어낸 길가에 덜어낸 돌밭에 덜어낸 가시떨기에 덜어낸 좋은 땅에 떨어지는 비유를 들어서 네 종류의 마음에 밭이 있음을 주님께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가 있습니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본문 3절에 들으라 또한 본문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야 돼. 사실은요 귀를 열어줘야 들을 수가 있어요.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 종류의 마음의 밭에 씨를 뿌려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과연 나는 어떤 종류의 마음의 밭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시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란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밟힘을 밟혀서 이 땅이 단단해 단단해 거기에 씨를 뿌려봤자 씨가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 여기서 새들이란 날라다니는 새가 아니라 사단 마귀 악한 자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설명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을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왔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려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말해요. 즉시 와서 이렇게 말씀을 빼앗는데 또한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 듣고 믿어 구원에 이뤄야 되는데 믿어 듣지도 못하게 듣기는 들었어. 그런데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잘 경청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니까 아무나 아무나 천국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천국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말씀을 빼앗아 닦아버린대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듣고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돌밭 같은 마음의 바치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설명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왔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돌밭에 뿌려온 자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 기쁨으로 받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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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디다가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리예요. 여러분 환란이나 핍박이 와도 넘어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누가 보건 8장 13절에서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에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을 받긴 했는데 받아가지고 기쁨이 있었는데 믿음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는 배반 안 돼요. 지금 그런 자가 있어요. 권사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견뎠는데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나자빠진 자가 있어. 배반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가 돼서는 아니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참는 자가 돼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대요.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대요. 야구부서 1장 12전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모든 시험을 참고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반주자도 만나고 또한 훌륭한 이렇게 김희란 목사님도 만나게 되었어요. 아주 마음의 제가 정했어요. 정했어. 세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의 바채요. 본문 7절 다같이 읽어보겠어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해석하고 계시는가 하면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 염려와 제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 떨기가 무엇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세상 염려 제리의 유호 기타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아직도 세상 염려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탱공 6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신대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 위에 더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제가요 엉터리 신자가 뭐 한 게 없어 정말 일한 것이 없어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십일조 생활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저를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셨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셔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미쳐버렸어요 우리 장노님이 제발 그렇게 믿지 말고 좀 조용히 그냥 믿으면 안 돼 안 돼 미치게 믿지 말고 조용히 믿으면 안 돼 우리는요 미쳐도 하나님께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미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때의 우리 자녀들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얼마나 엄마의 손이 필요한 때입니까 그런데 하나 돌보지 못했어요 나같은 죄인을 은혜를 퍼부어주시니까 주님만을 복음을 위하여서 살게 되더라고 집에서는 성경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말씀을 부지런히 읽게 되는 거예요 너는 말씀으로 말씀으로 증거해라 너는 말씀으로 말씀으로 말씀이 말씀 내게 증거하라 하니까 그냥 말씀이 최고인 줄 알고 그냥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 애들은 학교에 갔다 와서는 그냥 자기들의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마 보내주마 이와대학 보내주마 서울대학 보내주마 가지고 보내주신 거예요 얘는 이와대학 합격이에요 여보 여보 당신 입만 딱 자크하래요 무식하게 자크가 뭐야 하나님께서 자크하래 입을 꽉 다물고 따라오기만 하래 그래 그래 그러고 붙여주셨어요 얘는 서울대학 물리학과 합격이래요 입을 꽉 자크하고 따라오래요 그래 그래 그러고 붙여준 거예요 이와대학 서울대학 둘 한 개 미쳐버렸더니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했더니 그 모든 것에 더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과하고 무거운 징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이 약속의 말씀이 틀리지가 않아요 제가 또 증거하잖아요 주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증거하는 거예요 아 교회가 세워지고 두 달 됐는데 문제가 터졌어 제가 집사하니까 이 강대성 이 앞에서 한강대성 통곡을 한 거예요 문을 다 잠궈놓고 나 혼자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밤에 잠잘 때까지 한 가지 이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기고 홀가분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기고 홀가분하게 걸어가겠습니다 하루종일 이 기도만 했어요 근데 밤중에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 옷을 입으시고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찬송가 찬송가 363장을 가르쳐주셔서 난 처음으로 부른 거예요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짓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자랑을 딱 부르고 깼는데요 마음의 평강과 기뻄과 감사가 넘쳐 터지는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야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문제를 탁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주님께 무거운 짐을 맡기시길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무거운 거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주님께 맡겨버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 각자 각자 나에게 아직까지도 재리의 유혹 물질의 유혹 또한 기타 욕심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하려다가 멸망한대요 멸망 그럼 멸망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모대 전서 기모대 전서 6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령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뿐이다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한자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부한자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사모하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같이 부자여요 여러분 근데 부자들 막 죄인 취급하면 안 돼 여러분 아브라미 말이에요 자기 집에 길러온 용사가 318명이나 된대 우리 친정아버지가 약국 도매상을 냈는데 약사거든요 도매상을 냈는데 50명이 집에서 우리 집에서 살았어 아 그런데 이 아브라미 말이에요 318명이래 자기 집에 길러온 자가 그래 얼마나 부를 누리고 살았느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상 한 해의 소출이 백배에 복을 주셨대요 마침내는 거부가 됐대 다 마찬가지잖아요 야곱도 또한 다윗 솔로몬 솔로몬 시대에는 은히 돌멩이 같이 맡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고 목숨을 다고 힘을 다고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고 그러다가 부가자가 되어서 멸망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영혼의 차원 무슨 소용이 있어 살았으나 죽은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바칩니다 본문 8절 보니까 도로는 좋은 땅의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여기에 마가복음 4장 20절을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왔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왔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듣고 받아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야 아홉 가지 열매도 맺을 수 있어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합형과 어릴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철제의 열매 이것은요 성령에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맺어져 그냥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으로 거듭났다 일째도 충만하지 못하면 맺을 수도 없어 육신에게 좋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또한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울음과 진실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전도의 열매도 맺을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누가 보건 8장 15절을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여 말씀을 듣고 지키여 인내로 결실하는 짠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인내가 참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구보소 5장 7절에서 8절 보면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가 언제까지 참으라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 그때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가 죽는 날도 심판하 내리고 구원 날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름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 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금방 내 귀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싹이 나고 장성한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농부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수고를 하였는데도 열매가 적다 하면은 여러분 노아를 바라봐야 돼 노아 노아는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전파했지만 듣는 자가 일곱 명이야 참 나는 지금까지요 노아 노아를 생각하면서 노아가 어떻게 목회를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나는 위로를 받는 거야 여러분 난 낫잖아 노아보단 낫잖아요 아브라함도 큰 민족을 이루리라 했지만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요셉 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요셉이 죽고 나서 바루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루왕이 정치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번창하고 번창했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번창하고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땅 옥토같은 마음의 밭이 되어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빨리 하겠어요 본문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루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유가 저희로 저희로는 누구냐 하면 주님과 함께 지금 있는 함께 있는 자들 또한 열두 제자래요 열두 제자 열두 제자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이 사람은 은삼식기에 예수님을 팔아먹어서 멸망의 길로 가버렸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외인에게는 외인에게는 멸망받을 자 불신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님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인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벌에 처하고 지옥불에 던지를 받고 부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깨닫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낭만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때의 하나님 때의 역사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한 주님과 함께한 자들도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깨닫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4장 13절을 보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인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히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열두 제자들은요 3년씩이나 동고동락을 했잖아 예수님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지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 아셨어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훗날에는 성령 받은 후에는 따라올 자인 것을 알고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령 받지 못하면 사실은 주님을 제대로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다 좋은 밭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빛의 열매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보금전파 사명 말씀의 씨를 뿌려서 우리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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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